사실 시현준 씨도 70일밖에 안 됐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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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게 쭉! 오게 힘내시고. 어! 아! 아이고. 양보 둘 다 꺼. 응 잘 자게. 그래도 자네 오늘 둘이 일하고 좋네. 다 닫혀 올거야. 에에에. 자 1박 1 가버릴까요 그냥? 그냥 이틀, 이틀 동안 그냥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편수방. 어디요 아버님? 여기가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? 이리 와. 바로 닭 잡아와서 오고기. 아 여기 있는 거요? 네 오고기. 아 저 오고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저는 그냥 흰 닭 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? 안 돼 오늘 안 먹는 것을 먹어봐. 저번에 시름해 가지고 저따가 가들하니까. 그래서 편수방 장마할 때 오고기 한 번 물어왔고 오고기 안 먹는다 하더라고. 오골계를 이야기를 안 했으켰다 오골계를 거부감이니까 한 말 안 하고 오골계 집까지 데리고 간 거래 땅에 우리 변서방 오골계를 한 번 변서방한테 칠을 무서워하고 안 좋아해서 그냥 닭도 있죠? 그냥 닭은 없어요? 들어가서 직접 잡으실라고요 자고 봐라 아니 됐어요 그냥 볼게요 어우 너무 까만데?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자네 묶고 싶은 걸 하나 잡아 큰 걸 쪼끄만 걸고 저한테 그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아버님 돈으로 어쩔 수 없어 아니 그야라 제가 엄놈아 엄놈아 네 이리 돌아 나 못하게 못하게 아버님 좀 잡아줘요 이리 돌아 봐 자네 안 죽이네 이 사람아 닭이 에이 진짜 잡아라 얼른 아휴 맘에 깨서 못 자기네 진짜 안 먹을래요? 그냥 안 먹을래 등질값 해라 등질값 뭐 그렇게 안 먹을래? 나 안 먹어요 일론 너 잡아와 아유 씨 으루와 야 인마 가만힛 아휴 나 진짜 못 자고 은우와 자 내는 여깄선 이군 뺴겠다 신 뺴겠어 가봐 가봐 미안해 아야 이 닭 한 마리 못 잡아 이? 아따 보기에는 얘 소도 잡은 거구만 닭 한 마리 못 잡아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려고 가세요 은웅아 내가 이걸로 잡아 드릴게 예예 닭은 못 잡아서 올라가세요 오고기는 못 잡겠어 그냥 닭은 잡아봤는데 아니 나는 텔레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닭 못 잡고 그런 거 보면 저거는 못 잡아서 저랑가 그랬지 자네 본 게 자네와 똑같네 죄송합니다 못 잡겠습니다 진짜 못 잡겠어요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아우 눈이 다 험해가지고 아 네 오셨습니까 어머 좀 더 자주 연락하고 해라 좀 더 자주 연락하고 해라 좀 더 자주 연락하고 해라 네 변성방 잘해요 응 전화 자주 와 카톡 보내고 근데 애들은 잘 안 오던데 삐지세요 아버님보다 더 많이 하면 삐지세요 잘 삐지네 안 삐지시는 척 하면서도 삐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피곤하죠 그러네 프로소보다 더 많이 피곤하네요 다시 보내고 지쳤어요 지쳤어요 장인훈이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가볼게요 아버님 다 됐는지 사장님 아예 멎었어요? 멎었어요? 다 됐어요? 네 제가 갖고 갈게요 아버님 제가 갖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즐거운 폼 보게님이 오늘 오고기는 두 마리 다 먹어도 모자라겠네 나 이거 처음 먹어본거야 진짜요? 처음 먹어봐 잘 만났다 봐봐요 진짜 못 드신 분들 많다니까 약간 좀 외삼초라고 많다니까요 아니 진짜 정말이야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개가 어떤 것인가 소금 채우고 그렇죠 좋아요 한 번도 안 맞고 안개 안개 안개